그게 없다 그렇게 지금 된 거지 않 습니까요. 그건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왔 는 거 아니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과학적 근거를 제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의로사 태를 보게 되면 정부총을 옹호 하든 옹호하지 않든 간에 한국인의 민도 그리고 한국인의 지배층 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 그리고 타인 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종의 태도 기술 같은 것이 완전히 바닥 이 된 거예요. 바닥 수준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과학을 외치는데 전혀 뭡니까 그냥 무당굿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교육 을 받았으니까 서로가 대화가 가능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가 수학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외쳐도 그냥 다 깔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실망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이 나라 가 정말 앞으로 큰일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뭉개면 뭉개는 거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하니까 참 앞으로 상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드려드릴 테니까 소위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야기죠. 지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모간 스탠디라는 그런 투자은행에서 이 반도체 경기가 이제 끝물이고 ai 반도체가 이제 이게 ai가 좀 완전히 허수다 거품이 끼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도체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폭나가고 야단이 났지 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골드만 삭스가 주최한 그런 세미나에서 젠슨 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을 보면 미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ai 거품은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이바구를 한 게 아니고 젠슨 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중들한테 우리 반도체가 좀 비삽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사가는 빅테크가 1달러를 우리한테 지불하게 되면 은 그 양반들이 반도체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얼마를 남긴다고 했습니까 5달러 남깁니다. 이익이 여러분들 4달러 남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반도체를 장착하게 되면 계산 속도를 20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ai 거품 이런 거 애널리스트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아닙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달러 비용 지출하고 5달러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인풋 2달러 1달러 아웃풋 5달러 투입 1달러 산출 5달러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거든요. 젠슨 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달러 투자하면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 ai 반도체 1달러 사가면 5달러 남깁니다. 이렇게 그냥 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여기 나오네요. 빅테크들이 우리 ai 칩을 사기 위해 가지고 1달러 정도 예를 들면 비용 지불하게 되면 투자하면 5달러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과학인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다 나오니까 정말 한국 수준이 있죠 이런 수준이니까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걸 따지니까 따지기는 그냥 닥치고 그냥 따라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좀 배워야 된다 이야기죠. 뭐 이야기입니까 1달러 투자하면 5달러 버니까 ai 거품 놈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되는데 어떻게 ai 거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엊그제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한 번 다루었습니다. 공병호 팁 9월 12일자 기사네요. 너무나 인상적이 가지고 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칩을 사가는 큰 기업들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그걸 많이 사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는 데가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지 않습니까 세계 1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마존 웹서비스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고 3등이 구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여러분들 ai 관련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팔게 되면은 대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겠죠 오늘 여러분 한 신문을 보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객들에게 물건 팔기 위해서 젠슨 황이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월 구독료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공하는 대규모 언어모델인 코어 파일럿을 사용하는데 30달러를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만 몇천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3분 정도만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 원가가 다 커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분 영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구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코어 파일럿을 도입하기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이죠 오픈 ai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들 개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코어 파일럿이라는 겁니다 이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테이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용 코어 파일럿을 사용하는데 월 구독료가 30불입니다 30불 정도의 생산성을 내시려면 직원 연봉 6천만 원 버는 사람은 3분 정도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되고 관리자가 연봉 1억을 벌을 때는 매일 2분씩 절감하면 되고 임원은 연공 여러분들 2억 원을 벌기 때문에 매일 1분씩 절감하면 됩니다 얼마나 칼같이 설명합니까 엔비디아의 젠선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1달러 사게 되면 구매한 회사가 가가지고 5달러 법니다 4달러 차액이 있으니까 남는 장사지 ai 거품은 아닙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터가 자세한 이름 코어 파일럿을 팔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인당 저희 제품을 사는데 30달러 지불하면 됩니다 4만을 말 겁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직원은 그냥 3분 하루에 절감하게 되면 30불 비용 카바고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세계 탑클래스 여러분들 CEO나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과학인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로사태가 완전히 수령에 빠진 거지 않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이크로소프터 한국 마이크로소프터사 직원들이 기업에게 여러분들 자세한 제품인 코어 파일럿을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두세 장도 아니고 이게 과학인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대화가 돼야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갈등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용 코어 파일럿이 출시가 돼 가지고 포춘 파이브 헌드레드 기업의 60%가 활용하고 있는데 월 구독료가 30달러 국내 가격으로 4만 5백원인데 직원 수준에서 그냥 3분 정도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으면 구매 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의료 사태가 7개월 8개월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도 얽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